일곱 남자들이 달리고 또 달린다. 전하라! 반갑다! 후! 어서와. 방탄은 처음이지? 이번 나온 데는 식사권 특대기입니다. 전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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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있는 산들 보이시죠? 설마요? 저 산에 깃발이 꼽혀있습니다. 와, 나 미쳐. 깃발이요? 깃발이 총 7개.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3개. 총 10개의 깃발이 꼽혀있습니다. 3개는 간식이라고요? 그 중에서 꽝인 깃발이 있습니다. 꽝인도 있어요? 꽝인도 있어요? 꽝인도 있어요? 다 개인전인 거네요? 네. 개인전이요? 개인전이라고요? 오마이갓! 자, ATV는 아까 서바이벌을 통해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서바이벌이 부정 얘기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. 다른 오토바이 특권을 가위바위보 그럼 툰어노트 해서 우리 한 놈 빠지고 나머지 3명으로 한번 해보자. 서로 오토바이로 사람을 친다든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뛸 거야. 사람만 안 부딪히게 조심해. 서로 서로 조심하는 걸로 이거는. 첫 번째 안전, 두 번째 안전, 세 번째 간지. 자, 그러면 해볼까요? 가위바위보. 내가 먼저 할게요. 진짜 배고파. 나 치기 싫어. 자, 가가. 야한 내무진 거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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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고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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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. 자, 진행하고 하겠습니다. 한 대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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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됐어요? 어떻게 됐어요? 어떻게 됐어요? 우리가 저쪽 깃발을 차지할 테니까 형 앞쪽 깃발을 차지할 테니까 형 앞쪽 깃발을 차지할 테니까 형 앞쪽 깃발을 차지해. 그럼 형이 백으로 오고 우리가 저쪽으로 갈까요? 내가 먹을 테니까. 네 알겠어. 조심해. 조심해 형 무조건. 다치지 말고. 조심. 아 어떡해! 괜찮으시겠어요? 저, 저 진짜 빨리 때문에. 우리가 추월할 거예요. 네.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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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 무서워! 우후! 의진대하기발! 야 너무하네! 아 견종 너무하네! 뭐야 뭐야 그 발 있어? 아 견종 너무하네 진짜! 빛발이 온다 이거 어? 또 있다! 아 이 빛발이야! 뭐야! 뭐? 이거 아니... 힘들어 아 찼어? 우와 대박! 어 깃발이 없어! 깃발이 없네? 깃발이 어떻게 생긴거야? 깃발 어딨는데? 나 빠졌는데? 나 안돼! 오징이야 깃발이 내가 봤을 때 안돼 안돼 내가 봤을 때 뛰는게 더 빨라 깃발 없니? 찾았어? 나이스야 어차피 저는 남준이형이랑 지민이랑 같이 먹을거였기 때문에 난 어차피 걸라먹을거니까 천만 애들이 안주겠지? 천만 애들이 안주겠지? 나는 우정의 약속을 했는데 천만 안주겠어요 형 우리 저같은거 놀래요? 가시죠 천만의 약속이 천만의 허둥이 천만의 허둥이 스텝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석진은 잘하네 투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타트라운드 카메라가 진짜 없어 야 몇 개 있어 귓발 몇 개 있어 어 없어요 너 하나도 없어? 네 뻥치지마 나 진짜 없어 나는 화나만 줘 나 진혜 뺏어갔어 나 진혜 뺏어갔어 어 됐다 아 형 진짜 아 해 해 아 형 진짜 아 해 해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너무 하시네 아 진짜 저 형 와 저렇게 자냐 기판 하나 있으면서 아 진짜 와 너무하네 진짜 여기도 있겠는데 어 여기 또 있네 야 니네 바보냐 야 니네 바보냐 여깄다 이 바보들아 뛰겠어 지니 Jing 질빈 왁 위대 우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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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 뭐야? 안 나와요. 어딨어요? 4개 남았어요. 4개 남았어요? 아 진짜 희망이 있다. 없어. 아 망했어. rocks 아.. 어 깃뿔아가 떨어뜨렸다. 요샤아! 아냐 아냐 저거 내가 봤을 때 꽝이야 빨리 빨리 지금까지 몇 개 나왔어요 몇 개? 뛰는 게 유리하다니까 이런 소리 되게 쉽잖아요 아니요 아, 나 소시지를 넣었으니 뭐 괜찮아 소시지면 큰 거 한 거야 이건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진짜 야 정구야 너 몇 개 찾았어? 하나요 와 나 하나 찾아줘 수강이 됐지? 제 거 하나 뺏어봤어요 오, 좀 더 이거 하나도 못 찾고 있어 위의 방송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의 방송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의 방송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의 방송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화인인 거 몇 번인가? 너 찾았나? 태용아 찾았어? 찾았어? 너 찾았어? 아니, 난 흥형이 되겠다 우와 와 쟨 뭔 자신감으로 안 찾지? 쟨, 쟨 그런 줄 아나 보다 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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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 있는 사람한테 하나 달라고 해야겠다 위치 좀 알려주면 안 돼요? 나도 몰라 아, 진짜요? 아, 지민이 하나도 못 구했네 우와, 깜짝아 이거 뭐야? 우와, 깜짝아 감독님 위치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나도 몰라 아, 진짜요? 아, 지민이 하나도 못 구했네 우와, 깜짝아 그게 뭐야, 뒤에 있어요? 어, 어 저 하나 주시면 안 돼요? 초코발도 받으면 너 줄게 이게 꽝이면 어떡해? 꽝이라고 적혀있는 깃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? 꽝이, 깃발은 꽝이라고 적혀있어요? 그런 소리가 몰라요 몰라요? 뒤에 타고 나랑 같이 팀하자 밥 같이 먹자 감독님 아니 계세요 대접 앞에 아, 나 나만 깃발 없어요 끝났어요? 끝났어요? 어, 끝났대 끝? 아니, 끝? 다, 다 찾았대 스피컹 네에에에에에에에 студ Queens 저 하나도 못 찾았어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 소식 찾았습니다 아니,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깃발이 열 개라는데 네 이거 뭐 합쳐서 어떻게 된 걸까? 589원ea 저 спис 한번 봐봐, 깃발이 찢겼어 킨술 아, 네 negócio medida 저 이건 무유 아닌가 근데 제가 보니깐 깃발을 두 개 가지고 있어요 네 똑같은 식사권인데 하나가 X가 이렇게 끝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찢어버렸구만 이렇게 여러분 저는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 네가 식사권 다 갖고 있네 야 야 좋아 좋아 잠깐만 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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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뭐 뭔데? 으리 야 조용히 난 진짜 다 음악하느라고 그래 너 너 너 그저 가 저 가 가 얘 뭐라는지 알아 아까 저 보고 쓰레기라 그랬어 와 와 쓰레기는 이게 쓰레기지 심하네 그래 심했다 이게 쓰레기지 이게 쟤가 언제야 쟤가 앟이야 진짜 두근리 돼 우리 세심이래 두근리 그래 하긴 했잖아 나 참치도 있다고 자 그러면 그냥 자 정복아 이리 와봐 아 저 가자 아 왜 왜? 와 대박이다! 형 계속 태우고 돌아다녀 줬는데 자, 자 가지고 싶어? 안 되겠다 가자 형 가자 와! 아! 나만 죽겠어, 떨군 거 먹는다 아 좋겠다, 떨군지 모르겠다 나 밥 먹어요 알짜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네 그렇죠, 우리가 다 가지고 아우 저예요 아우 저예요 너 없냐? 너 없어? 난 어떡하냐 아니야, 근데 저거 이리 와, 저거 이리 와 아, 저거 이리 와라고 할게요 야, 야, 야 야, 야, 야 야, 야, 야 야, 야 아무튼 맛있게 식사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안녕 안녕